아직 안 했어? 거의 다 됐어요 가이드는? 지금부터 해야죠 싫은데? 아니 괜히 너 도와줬다가 서필이 님이 눈 밖에 나면 나만 손해잖아 너희들 나 싫어하지? 내가 대표님 낙하산이라 그럼 생각해봐 누가 더 영화력이 클까? 서PD님하고 대표님하고 가이드 도와줘 아 뭘 쫄아 어차피 좀 있으면 이 대표님 컴백이야 누구 뒤에 줄 설지 답 안 나와? 어 아 그러게 대결은 왜 하겠다고 깝차 아유 진짜 안 됐다 그래도 나한테 가이드 부탁은 하지마 안 할 건데 왜? 레언이가 그러더라? 너 노래 되게 못한다고 무슨 소리야?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데 그럴리가 너 만 시간의 멋진 몰라? 누구든 만 시간을 투자하면 경지 오른다 나 엄청 노력했어 지금은 레언이보다 내가 노래를 더 잘할걸? 그럼 가이드 해줄래? 아니 자신 없구나 뭐? 아 아 얼른 들어가지 시간도 없는데 많이 만져줘 뭘 만져줘? 튠 해달라고 사진으로 치면 뽀샵 가사지 일찍도 찾는다 들려 네 아 아 준비됐어? 아직 가사 좀 보고 이제 들어가도 돼? 처음이냐? 응? 뭐가? 됐다 들어가자 녹음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와줘요 보고 싶어요 뚜뚜뚜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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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와서 눈물이 나요 또 후 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